에취오피아는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. 사실은 에취오피아는 6.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입니다. 작년 초에 다보스에서 빌게스 의상이 나인돼 와서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15일간 부부가 봉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 안 돼요. 나를 찾아와서 한 분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내년에 아프리카를 수방한다니까 자원 외교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원 없는 나라에 가서 한 분 봉사를 해보시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 말을 들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원조 주는 나라의 그 심정을 한번 더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좋은 나라의 정체성을 상승하고 있습니다. 한 분의 희망에 전해서도 완전히 기술하고 있습니다. 한 분의 희망을 당 Exclusive 전 세계에서 한 분의 희망을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대통령 도와준 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안에 처해 중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